네, 투자의 눈, 투 눈 시작합니다. 오늘은 임순재 루크투자연구소 대표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임순재 대표님과 함께하게 됐는데 이란이 이스라엘과의 지정할자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6일 만에 재보복을 한 거죠. 그래서 좀 이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코스피, 코스닥 지수 모두 하락폭을 줄여나가고는 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이 지정확정 리스크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일단은 지금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이란이 과연 공격을 받았는데 다시 재공격을 할 것이냐 여부가 가장 큰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이번에 공격하는 게 이란 내에 특정 지역을 타겟해서 선별 공격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과연 이런 상황이 과연 이 한 번으로 끝날 건지 아니면 이란이 다시 보복을 할지 아마 토요일 날 밤이, 토요일 날이 이스라엘이 휴일이기 때문에 아마 토요일 날 어떻게 될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조금 더 지켜보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투자의 눈, 투는 오늘의 주제 빠르게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요? 첫 번째 주제가 뭘까요? 네, 반도체 고점론입니다. 전일 장중의 TSMC가 1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죠.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하락을 했습니다. 간반에 실적 관련 자료 함께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TSMC 이 자료를 보면서 한미반도체에서도 사실 오늘 실적을 발표했는데 주가가 좀 주춤했죠. 그런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2023년 1분기에는 5,086억 대만 달러의 실적을 냈는데 2024년 1분기, 올해 1분기에는 5,926억 대만 달러 총 16.5% 상승한 매출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호식적 발표에도 TSMC 주가 왜 이런 건가요? 그러니까 딱 보시면 1분기 기준으로 보면 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4분기 기준으로 보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동안 이제 반도체 업체, 대표적으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분기에 상관없이 계속 지금 분기 실적을 상회하고 있는데 TSMC 같은 경우는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얘기는 하지만 지난 1분기에 대비한 거지 4분기에 대비한 건 매출이 감소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세부적인 사항도 같이 좀 보셔야 됩니다. 세부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TSMC가 여러 사업부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HPC라고 하는 AI 관련된 반도체 사업부가 있고요. 또 하나가 스마트폰 사업부라고 해서 애플에 AP를 공급하고 있는 그런 사업부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 AP 사업부, 스마트폰 관련된 사업부는 애플이 아이폰의 매출이 둔화되면서 한 16% 전분기 대비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HPC라고 불리는 고성능 데이터 칩 같은 경우도 3% 성장에 불과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시장 예상했던 것보다는 실적이 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가장 주목했었던 게 스마트폰 관련된 사업부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크게 영향을 좀 미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아이폰 판매 부진이 TSMC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좀 뼈아프게 다가올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지진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얘기는 있지만 그 부분은 물론 이제 손실은 발생을 했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한 2천억 정도의 손실이 발생이 됐다라고 지금 얘기는 하고 있는데 그 정도 되는 손실은 TSMC 전체 규모에 보면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기 때문에 너무 연연치 않으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지난 1분기에 비해서는 실적이 올랐지만 전분기에 비해서는 그렇게 실적이 뚜렷하게 성장한 게 아니라 오히려 감소를 했고 그냥 이 정도의 감소는 너무 신경 쓸 필요는 없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는 아까 잠깐 언급했던 한미반도체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미반도체 매출 전망치 자료 보면서 다시 이야기해 볼게요. 올해 주가가 저점 대비 한미반도체가 3배가량 올랐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는 1분기 전망치를 담아낸 자료긴 한데요. 2, 3, 4분기에도 계속해서 실적이 좋아질 거다라는 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눈에 띄는 게 영업이익률이에요. 영업이익률이 계속 40% 가까이 치솟고 있는데 오늘 한미반도체 실적 얘기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HBM 시장이 계속 좋아질 것인지 그 시장 성장성이 좋다면 한미반도체 주가도 계속해서 고공행진할 수 있는지가 좀 궁금해요. 네, 일단 실적은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이게 진짜 어닝 서프라이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전년 대비 191% 증가한 매출은 773억을 기록했고요. 영업이익이 1,283% 그러니까 12배 정도 증가한 287억이었습니다. 물론 작년 초에 실적이 부진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상대적으로 큰 폭이긴 하지만 일단 HBM용 장비 공급이 본격화되면서 매출 및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마이크론에도 HBM 장비를 납품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HBM 장비의 매출이 향후에도 계속 확대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특히 HBM에 대한 성장성에 대해서는 의심을 다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AI 반도체가 확대가 될수록 뭐 엔비디아를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AI 반도체를 만드는 모든 회사가 HBM 3D램에 대해서는 뭐 거의 필수 부품으로 지금 장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AI가 확장, AI 인프라가 확대될수록 관련된 매출 성장세나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지금보다 확대될 것이다. 라고 예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HBM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의구심을 가질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반도체 종목 다루니까 하락장 속에서 빛난 자람 테크놀로지 관련해서도 또 이야기 나눠볼게요. 3거래일 연속 상승을 했고요. 오늘 52주 신고가까지 기록을 했습니다. 두 자릿수 급등을 했지만 지금 시장 때문에 조금 밀리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그래도 오늘 한 4% 가까운 상승폭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리스크5 기술에 좀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엔비디아와 같이 자체 칩을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리스크5 기술이 돋보이는 게 이 자람 테크놀로지 기업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리스크5 기술의 성장성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은 리스크5가 지금 얘기가 나온 이유 중에 하나는 현재 CPU나 AP를 만드는 아키텍처라고 보통 하는 그런 기본적인 구조가 ARM 걸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ARM에서 현재 거의 100% 독점을 하고 있는데요. 이 독점에서 벗어나보고 싶다라는 관념에서 리스크5의 칩에 대한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스크5 하면 처음 들으신 분도 많은데 이 기술이 나온 게 한 15년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오래된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동안 계속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지금 향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아직까지 상용화돼서 대량 생산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 특수 목적으로 반도체, 특수 반도체만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에서 이거를 상용화하겠다. 일반 범용 제품으로 상용화하겠다라고 하는데 과연 이게 될지 여부는 좀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 된다고 하게 되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겁니다. 아마 지금 예상으로 보면 최소한 4, 5년 정도 이상 후에 아마 상용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리스크 칩에 대한, 리스크5 칩에 대해서 기대를 하는 것 때문에 자란한 테크놀로지가 많이 올랐는데 일단 그거는 너무 앞선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하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실적을 중심으로, 실적 좋아지는 그런 기업 중심으로 선별화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리스크5 앞으로 한 4, 5년은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그게 좀 선 반영된 느낌이 있다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계속되는 호재 속에서 반도체 종목들의 주가가 이제 하락장 속에서는 오늘은 좀 맥을 못 추고 있는데 반도체, 그래서 고점론이 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고점론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요? 관련주를 매수한다면 어떤 종목이 또 돋보이고요? 일단 미국에서 AI 열풍이 하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올랐죠. 큰 폭으로 올랐는데 최근에 1부기 실적이 발표가 되면서 주가가 오른 폭만큼 지금 실적이 못 바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SML이나 TSMC도 전부 다 그런 이유 때문에 실적 발표 이후에 하락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국내 같은 경우는 AI 열풍에 불구하고 그렇게 주가는 많이 못 올랐습니다. 물론 SK하이닉스의 HBM3 관련된 이슈 때문에 올랐고 한미반도체도 관련 이슈 때문에 올린 측면은 분명히 있지만 여타 종목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게 못 올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직까지 반도체가 고평가되어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다만 이제 미국 시장 내에서 반도체주가 조정을 받으면 국내도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기간 조정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지만 국내 같은 경우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계속 지금 확대되고 있고 가격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턴 어라운드는 아마 본격화될 것이다 라는 개념으로 관심을 받으실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중국의 IT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 반도체 기업들은 일단 큰 폭의 조정이 발생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저점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어떤 종목 좀 눈여겨볼까요? 뭐 대표적으로 이제 레이저 관련된 그런 기기 관련된 회사들은 다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중에서 이제 이오테크닉스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오테크닉스는 삼성전자발 향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하나 머트리얼즈입니다. 하나 머트리얼즈 같은 경우는 반도체를 생산을 할 때 프라즈마 공정 내에서 식각장치에 들어가는 식이라는 분질을 제조하는 그런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장기에 계속 미세화 공정이 확대가 될수록 사용량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향후에 이제 반도체의 생산, 작년에 생산 감소 때문에 실적이 좀 부진했었는데 아마 올해는 생산이 정상화되면서 실적 개선폭도 상당히 클 것이다 라는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네, 이오테크닉스 하나 머트리얼즈 짚어주셨네요. 네, 그러면 투자의 눈, 투는 두 번째 주제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반도체와 2차전지를 다루네요. 2차전지 긴급진단 주제로 오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2차전지 하면 테슬라의 하락. 테슬라가 5거래를 연속 하락하면서 월마트의 시총이 추월을 당했습니다. 매그네피센트 세븐 기업들 올해 주가 등락륙 살펴보면서 얼마나 많이 테슬라가 빠졌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과 테슬라 두 가지만 연초에 비해 빠졌습니다. 그런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애플과 3배 이상 차이가 나요. 거의 40% 가까이 테슬라 주가가 연초에 비해 빠졌습니다. 주가가 이렇게 부진한 이유가 뭘까요, 테슬라? 네, 일단 지금 이 상승률을 보시면 전부 다 AI 관련돼서 성공적인 그런 기업이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애플이나 테슬라 같은 경우는 AI 관련된 부분이 상대적으로 좀 빈약하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테슬라 같은 경우는 여기에다가 전기차에 대한 판매 성장률이 상당히 둔화되고 있다는 게 가장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테슬라의 올해 판매 대수가 여러 가지 의견은 분분하지만 지금 잘 나온 데가 한 10%, 작년보다 판매 대수가 증가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부에서는 작년보다 판매 대수가 줄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까지 나올 만큼 판매에 대한 우려감이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에 모델2에 대해서 일단 생산이 상당 부분 연기가 될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 시장에서 좀 우려 섞인 그런 전망으로 남고 있습니다. 특히 테슬라가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모델2의 조기 등반이 필요한데 지금 그게 미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테슬라의 그런 시장 점유율은 계속 하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고요. 이와 더불어 로봇 택시에 대한 부분도 역시 지금 우려감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게 지금 로봇 택시가 미국에서 여러 회사들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인명사고가 발생을 하면서 지금 상당히 위축되어 있는데 만약 테슬라도 이런 로봇 택시에 관련돼서 얼마만큼 잘 돼 있느냐라고 보면 아직까지 시장 내에서는 좀 퀘스천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로봇 택시를 한다? 이거는 약간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이 더 크게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좀 집중하고 있는 로봇 택시에 대한 그런 부분도 불확실성이 아직 있다라고 테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국내 배터리 업체들이 전고체 양산에 속도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전고체 전지 사업이 R&D 단계를 넘어서 이제 거의 사업부 단계까지 들어왔다. 그러니까 양산을 앞두고 있다, 이런 식의 기사들도 나오고 있고요. 또 국내 완성차 업체들에서도 자체 전고체 배터리를 만들겠다 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전고체 배터리 기업들의 전망 어떠십니까? 일단 좀 상당히 기다리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상당히 기다려야 한다? 그러니까 일단 가장 지금 국내 업체로 보면 삼성 SDI가 가장 빠르게 진행을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27년도에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LG 엔솔 같은 경우는 2030년 이후에 지금 양산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고체 관련된 기술을 가장 앞서고 있다는 도요타 같은 경우도 2027년도에 양산을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아마 2027년 이후가 되어야 시장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상황은 단순히 그런 기대감이 선반영되면서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고체를 지금 2027년도가 되야만 만드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지금도 만들 수 있습니다. 기술이 없어서 못 만드는 게 아니라 단가가 안 맞기 때문에 양산을 못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실질적으로 양산 단계에 접어든 회사가 있습니다. 대만의 프로로지움이라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대만의 기가와트급 규모의 전고체 공장을 올 1월에 완공을 했고요. 지금 프랑스에서 이 공장을 지금 건설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 미국 시장 내에서 추가적인 공장을 건설하겠다고 얘기할 만큼 이런 전고체 공정이 상당히 빨리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주목을 못 받는 이유는 일단 가격 부담이다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만드는 일반 2차 전지보다 가격이 높기 때문에 완성차 업체에서 보면 상당히 사용하기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격이 맞아서 양산화까지 본격화된다고 하게 되면 최소한 3, 4년은 기다리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가격을 맞추기 힘든 전고체 배터리,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앞으로 좀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라고 짚어주셨습니다. 또 2차 전지 다루니까 N캠 빼놓을 수 없겠죠. 자료 보면서 이야기해보죠. 시장 변동성에 따라서 이번 주 주가 부침을 좀 겪긴 했습니다만 올해 코스닥 상승률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한 10만 원 밑에서 39만 원 위까지 치솟는 그런 기세까지 보였는데 MSCI 5월에 편입을 앞두고 있죠.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편입 확률이 90%입니다. 그리고 시총을 보면 5조 6천억 원이고요. 그리고 MSCI에 들어오면 850억 원가량의 수급이 몰릴 것이다. 라는 예상치가 나왔습니다. 대표님이 보시기에 MSCI 편입 이후에 N캠 주가 어떻게 될 걸로 보십니까? 일단 MSCI 편입 여부와 관계없이 발표가 되면 빠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발표가 되면 빠진다. 그러니까 지금 MSCI 편입이 안 된다고 하게 되면 그 실망감이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 MSCI 편입이 된다고 해도 현재 주가의 움직임이 MSCI 편입 때문에 지금 주가가 움직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방금 나왔듯이 수급이 850억 정도 들어올 것이다 라고 얘기들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릅니다. 그리고 과거에 MSCI 편입했었던 그런 종목들의 수급사항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전반적으로 다 주가가 편입 이후에 빠졌거든요. 아마 NKM도 똑같은 지금 실적이 받쳐주지 않고 지금 올라간 거기 때문에 편입이 된다고 하게 되면 그만큼 수급 차원에서 보면 차익 매물이나 아니면 기타적으로 여러 가지 매물들이 출애가 되면서 주가는 하락할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글로벌 수급도 국내 수급도 다 이미 MSCI 편입에 대해서 선 반영이 됐다 주가에. 그렇죠. 충분히 반영이 됐고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실적이 나와야 됩니다. 실적. 네. 실적이 지금 1분기에 아니면 실적이 별로 안 좋게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만약 실적이 안 좋다고 해도 이 가격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면 확실히 고평가되어 있다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2차 전지가 계속해서 시장에서 두드러지지 않으니까 이 2차 전지를 지금 피해야 할 건지 아니면 매수할 종목을 옥석가리게 해서 좀 종목을 노려볼지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일단 트레이닝 관점에서는 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트레이닝 관점에서. 그러니까 원체 빠졌기 때문에 특히 개인 투자자들이 좋아하시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가격 변동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닝 관점에서는 자신이 있으신 분들은 하시는 게 맞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전방 산업인 전기차 산업이 회복되지 않는 이상 2차 전지 산업도 같이 성장하기는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방 산업인 전기차의 판매가 과거와 같은 그런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지금과 같이 판매 둔화로 인해서 시장 이슈가 되는 게 끝나야 그 다음에 2차 전지를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중에 언제까지는 좀 기다려야 된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그렇다면 전기차 시장 성장세가 좀 두드러져야 일단 2차 전지가 좀 올라올 것 아닙니까? 그럼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상하시기를? 상당히 오래 걸리지 않을까. 상당히가 언제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3원계 배터리에 대해서 국내 투자자들이 많이 어떻게 보면 좋게 생각을 하시는데 지금 중국 업체하고 별 차이 안 납니다. 가격은 중국 업체가 더 쌉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3원계뿐만 아니라 LFP 배터리 같은 건 아예 지금 생산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 점유율은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에서 시장 점유율이 떨어지지만 매출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기차의 판매가 획기적으로 증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기차의 판매가 30, 40% 이상씩 증가를 해야만 국내 업체들이 어느 정도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국내 업체들이 미국 시장을 비롯해서 여러 군데의 생산 시설을 위해서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대규모 투자를 통해서 투자가 지금 차익금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차익금이기 때문에 돈을 못 벌면 그만큼 재무적인 위험으로 같이 물리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실적이 계속 낙화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점은 좀 참고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대표님과 방송을 한 오늘이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 좀 중요한 일정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거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 다음 주에 국내보다는 해외의 이슈가 좀 더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과연 주말 동안에 이란이 이스라엘을 다시 재차 공격할 것이냐라는 그런 이슈가 가장 크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실적들이 발표할 예정입니다. 특히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 25일 날 지금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여러 회사들이 실적 발표가 이루어지는데 과연 시장에서 예상했던 시장 예상치를 상회할 수 있는 실적을 낼 수 있느냐. 그리고 또 가이던스가 그 기대치를 쫓아갈 수 있느냐가 아마 일단 현재의 이런 조정 장세가 얼마만큼 이어질지를 아마 결정지가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실적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같이 좀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음 주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 쏟아지니까 그 부분도 좀 잘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매수의 눈, 매도의 눈으로 바라볼 종목들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반도체 부분에서는 이오테크닉스, 하나, 머티리얼즈, 눈여겨모은 좋다. 그리고 2차 전지에서는 아직은 좀 접근하기 이르지 않나. 전기자 판매 회복하는 걸 확인을 하고 접근하자라고 오늘 정리해 주셨습니다. 참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시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중심 잘 잡고 매일경제TV와 시장 대응 전략 잘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